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허성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주제는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이 되게 사실 어려운 주제이니 만큼 그리고 오늘 상세히 좀 설명도 드리고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블록체인이 중요하게 많이 쓰이면서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뜻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약간 블록체인 하면 좀 어렵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웹 1.0부터 2.0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았고 보통 이제 웹 3.0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이제 초입 구간이라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용어가 우리한테 훅 들어왔죠 근데 막상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 개념이나 이론 같은 거는 언론이라던가 저희 리서치 산업 보고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접목이 되고 있고 우리 허성규 연구원님 블록체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약간 공통된 장부? 공통된 장부? 네 블록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보면 보안도 더 강화되고 카피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그리고 또 이제 혹자들은 또 이제 코인으로 또 연계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웹 1.0에서 2.0으로 넘으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인터넷을 사용 일상화됐고 거기에 파생된 하드웨어 기기들을 지금은 다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웹 3.0으로 가서 블록체인 시대가 열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일반 소비자분들은 저항을 크게 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스며들 것 같아요 네 이미 웹 2.0에서도 블록체인에 준하는 여러 기술들이라던가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증 같은 기능들 간편인증 같은 기능을 보면 많이 새겨 들어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고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과거에는 저희 자료를 보시면 과거에는 단순히 서버로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저희 자료도 나왔지만 과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를 보시면 뭔가 각각 구분돼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버에 대한 신뢰 아니면 그런 이제 개별적인 채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은 저희 자료에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노드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노드는 서버와 달리 컴퓨팅 자원이 개별로 분산화된 것을 그렇죠. 그럼 이제 각각의 참여자들이 그 서버와 같은 개념에 다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되면 과거에는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구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신뢰라든가 각각의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혹시 거기서 데이터 전송과 요청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좀 해킹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좀 노출될 위험도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서버에 참여자가 되고 각각의 또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리고 그게 복제가 뭐랄까 해킹이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죠. 해킹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지금 뭐 서버 클라이언트 나눠져 있지만 내가 그 서버 운영자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러면 블록체인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지금 각 서버 운영자들은 엄청난 보안과 해킹을 막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킹 사고나 그런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또 빈번하게 또 발생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화질 끌었던 우영우 이상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서도 한 주제가 약간 그 개인정보 노출에 의해서 좀 그런 걸 다뤘듯이 비일비재하죠 아직까지 하지만 그게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면 기술적인 개념도 그렇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 자체가 없다는 것인데 저도 솔직히 개념을 듣고 알긴 알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네 좀 궁금증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그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상용화해서 비니스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게 또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네 블록체인 내부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한번 블록체인이 데이터 저장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저장 방식은 그 가장 크게는 헤더와 바디라고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구분이 되는데요 헤더는 그 블록체인들이 서로 연결이 될 때 체인들이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저기 슬라이드를 보실 때 블록 해시 값이라던가 논수 값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블록들 간에 연결을 하는 단서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결국엔 거래들을 합산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바디 부분에는 거래들이 합쳐서 하나의 블록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왜 2.0에서 3.0에 갈 때 바뀌는 거는 자기들이 쓰는 하드웨어가 좀 더 고도화되거나 그렇죠 네 뭐 좀 그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코인 광풍 이후에 많이 빠졌지만 그 코인의 생태계를 조성했던 분들의 항변이라 그럴까 약간 이제 그런 걸 들어보면 코인은 실패했지만 결국 웹 3.0에서 이 블록체인화된 코인들은 쓸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네 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긴 하지만 네 결국 코인들도 블록체인 기술에서 지금 태동이 되고 실제로 블록체인에 연계된 지갑에서 또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이미 웹 2.0에서도 이 수많은 블록체인 사이트들이 지금 개설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웹 2.0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웹 3.0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막상 이 어려운 블록체인 개념들이 우리 현실에 빨리 들어올 거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금융권에서 블록체인들을 도입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도 다양한 규제나 규범들을 만들어 놓는 건 이제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걸 단순 코인이라든가 투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웹 1.0과 2.0의 그런 태동과 그런 성장 과정과 똑같이 웹 3.0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쉽게 말해 웹 2.0에서는 인터넷 같은 인터넷 플랫폼 같은 개념으로 블록체인이 이제 더 일상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현 시각에서 이더리움이 머지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중인데요 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것들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실생활에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저희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나 예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보험급 지급 프로세스를 보시면 고객은 병원과도 거래를 해야 되고 보험사랑도 또 거래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는 병원비를 납부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급을 지급받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적용될 시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간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고객은 병원에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 블록체인 통합 인증에서 본인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블록 그 안에서 보험사들끼리 인증을 해서 그냥 고객한테 바로 보험급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결제 같은 것들이 더 일상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간편해지고 심플해지는 거죠 그 슬라이드를 보셔도 절차가 되게 단순해지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빠르게 병원비나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중개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또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개의 역할이 강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산시장도 있고 부동산 거래, 증권 거래 거기서 아직까지도 중개 역할이 좀 의존도가 강한 큰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블록체인들이 도입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중개를 거치기보다는 그냥 그 중개의 기능이 블록체인 안에 녹아져 있으니 간편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 조건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냐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좀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그게 확실한 거야?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자체도 되게 여러모로 발전을 하고 또 궁금한 점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실제 사용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NFT 열풍이 불었었는데 NFT 열풍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좀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NFT라는 걸 너무 이제 자산시장 관점에서만 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NFT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서 자산의 구성이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뭔가 좀 프리미엄적인 요소만 부각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웹 3.0에서는 자산 대부분이 NFT화 돼서 거래가 되는 건데 과연 이제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차트를 보셔도 NFT 거래나 거래 건수 보시면 없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급증했었고 그리고 거래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지금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흡사 웹 1.0 태동기의 IT 버블과 비슷했던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NFT 관련 시가총액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투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많은 자산들이 NFT화 돼서 지금은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준비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약간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활용도는 있을 뿐이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STO라고 해서 증권형 토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통 이제 조각 투자 열풍되면서 STO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증권을 자산을 조각해서 대표로 부동산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자산 플랫폼에서 조각 투자가 활성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산을 지분대로 나누지만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좀 혁신적인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증권형 토큰이 되면 전통 자산부터 대부분의 실무자산까지 토큰화를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가 용이하게끔 만들다는 건데 이미 개념도 있고 준비하는 업체들도 많고 규제나 제도만 어느 정도 완성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STO가 돼 있거나 NFT가 돼 있는 자산들이 다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실물 우리가 이미 웹 2.0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있었던 자산들이 NFT화 되고 이제 STO 토큰화 된다는 거지 지금 실물 자산에서 같이 있는 것들이 NFT화나 STO로 거래되면 당연히 그 거래가 이전돼서 반영되겠죠 그런데 실물에서 지금 가치가 없는데 단순히 STO가 된다 해서 가치가 늘어난다 그런 건 약간 투기적인 요소인데 이제는 그런 광풍은 좀 사그라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많이들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STO나 NFT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쓰고 싶어 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사업이 커진다거나 그런 공급을 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투자 아카데미 핵심 부분인데 블록체인이 정말로 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고 있다는 거를 기업들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국내 기업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에서 MSP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됐죠 인력도 없고 솔직히 저희조차도 블록체인 설명은 드리지만 하면서도 설악설레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엔지니어들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기업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막상 하려고 했는데 이 조직에서 블록체인 아는 사람이 누구야? 손 들어봐 했더니 많지 않을 거고 그럼 이걸 정말 우리가 도입을 해보자 엔지니어를 그런데 이제 태동되는 기술들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엔지니어들의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물론 큰 국내 굴제 삼성이나 LG, SK 그런 기업들은 레이저도 하고 있고 그건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조차도 아웃소싱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블록체인 MSP인데 MSP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을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고 대행해 주면서 사업을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그런 수요는 증가할 텐데 아무래도 개발자도 없고 그들이 공급 자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MSP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또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MSP라는 것이 커디스 뿐이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블록체인을 도입 그러니까 전방위에서 블록체인을 다 도입하고 있어요 네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21년 자료이긴 하지만 저희 차트에 국내 블록체인 부분별 수요치 비중을 보시더라도 정부 공공기관부터 일반 서비스, 금융, 제조, 의료까지 전방위에서 전부 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MSP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표로 준비를 해놨는데 많죠 이미 네 아 그 블록커라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비상장업체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IPO를 준비 중인 회사인데 국내에서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블록체인 MSP 업체예요 네 그 블록커라는 업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 고객사들이 공공기관부터 일반 기업까지 다양하죠 네 이미 그런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라던가 그리고 인증 쪽에서 블록체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방송을 모시는 투자자분들이 경험을 알게모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저희 신한금융그룹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더 강화되겠죠 네 말씀하신 블록코라는 회사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NFT라던가 STO라던가 그런 사업들도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해서 웹 2.0 기반의 모바일이 됐든 PC에서 다 거래가 되고 그거는 메타마스크나 오픈셋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13.0에서 완성된 메타버스가 블록체인이 과연 지금 같은 하드웨어에서 구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네 바뀌겠죠 네 속도는 엄청 빠를 것 같습니다 5년 10년 안에 정말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다 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몰라 그렇죠 블록체인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최근에 VR, AR 기기도 나오는 걸 보면 네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쓰임새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블록코라는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MS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플랫폼 솔루션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재밌는 게 E-보팅이라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아 그런 부분들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도입돼 있어요 음 투표를 할 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투표 좀 이거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전자투표? 네 과거에 좀 여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뉴스도 많이 됐었고 그런 데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돼 있어서 조작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과거랑 달라진 게 없죠 네 근데 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조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조작을 좀 한 거죠 네 그런 사제도 있었는데 네 그런 데서는 훅 들어와 있고요 음 그러면 나머지들 STO나 뭐 NFT 같은 아까 설명드렸고 공급망 같은 데서도 많이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블록체인이 빨리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음 음 근데 과거에 쓰던 거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그게 네 하지만 필요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미 도입이 돼서 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죠 음 그러면 블록커라는 기업 말고도 여러 비상장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블록커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다양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게임사부터 뭐 정말 그 코인 거래소에 대한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라운드 엑스, 람다, 256 뭐 유명한 회사 있고 그리고 뭐 P2E 게임을 준비하면서 이 비니스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음 스타트업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은 더 생길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투자도 많이 받아놨어요 매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매출이나 그런 미미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도입이 이제 시작된 거고 이제는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분이 별로 안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해보니까 이게 정말 되는 기술이고 개념이구나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익숙했던 웹 2.0의 그런 여러 온라인 인프라들이 블록체인화로 빨리 되겠죠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라던가 실적도 좋아질 거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블록코를 이제 블록코라는 기업은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할 겁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시간 1, 2년 걸릴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상장할 건데 흡사 저희 또 이제 웹 1.0, 2.0 때부터 항상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과거에는 보안 기업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혁신 기술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상장이 되고 했던 과정인데 블록체인 기업들도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 첫 스타트를 블록코라는 기업이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코를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이제는 똑같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겠죠 기업 공개를 위해서는 기술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의 조건을 맞추는 기업들이 이제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비상장 말고도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블록체인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상장 기업들 중에 블록체인을 잘 하고 있는 산 어딜까요? 지금은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블록체인에서 이제 새롭게 태동이 되고 있는데 기존 기업들도 이제 블록체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게임 기업들 유명하죠 왜냐하면 자체 메인넷 기반으로 코인도 만들었고 그리고 디파이나 게임 생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알 같은 간편결제 기업들도 간편결제에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었겠죠 맞습니다 네 결제 같은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알뿐만 아니고 웬만한 결제 업체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고 작은 회사 중에서 죄송합니다 단알부터 단알부터 다시 할게요 단알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기업들도 결제 때 보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을 채택하기 블록체인에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알뿐만 아니고 뭐 카카오 네이버 다 비슷하게 지금 블록체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혁신기업 스몰켓 기업 중에서는 뭐 세종텔레콤 뭐 딤시큐리티 케인사인 라임원시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네 이 블록체인에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 하나하나에서 좀 전문성을 기르고 네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투자자분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다쳐도 되게 낯설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를 통해서 내자 많이 하고 있고요 각각의 SI 기업들부터 해서 그리고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죠 네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네 다들 뭐 미국 기업부터 뭐 다들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고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혁신성작 기업들 기업들도 이제 이 기술의 접목에 빠르고 인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은 이미 블록체인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듣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웹 1.0 시대에 아까 파트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과도기 중에서 빠질 기업들은 빠지고 강자들이 또 살아남고 그렇죠 수요도 커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웹 1.0, 2.0 저희 뭐 올해 이제 그런 자료를 많이 냈는데 거기서 저희도 이제 투자자분한테 좀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 웹 1.0의 역사 2.0, 3.0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블록체인은 어차피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고 더 올 거고 네 네 거기서 뭔가 핵심 기술을 핵심 기술에 상용해 성공하는 기업들은 정말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겠네요 또 블록체인 도입에 좀 늦거나 제대로 대응 못하는 기업들은 또 도태될 수는 없고 네 그런 이제 그런 것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겠죠 네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블록체인에 적용하고 잘 팔로워 팔지 저희들이 다 네 계속해서 저희도 기업 자료가 됐든 산업 자료 됐든 업데이트를 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빨리빨리 발빠르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블록체인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